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득구 의원님, 김준협 의원님의 지지와 성원을 힘입어 오늘 사실관계 확인을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지난 2월 6일 날 제보자 박시라고 하는 인물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내용의 제보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제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듣고 그것을 영상으로 녹취까지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평창동 청공의 안가에 모여서 중국의 청나라 건륭황제 옥쇠, 6킬로가 되는 옥쇠를 품에 안으면서 기를 받고 그 기를 받아서 대통령의 당선도 됐고 임금왕자를 쓰게 된 계기는 그 옥쇠의 주인공인 제보자 박시였다.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그것뿐 아니라 100가지도 넘는 수많은 부수적인 제보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관계 확인과 특별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반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제보자의 개인적인 인격 문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거짓말, 그 다음에 허위 진술 이런 것이 들통이 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저희로부터 버림을 받고 앙심을 품고 이제 구부 매체와 국힘당을 찾아가서 또 다른 거짓 제보를 다른 차원의 거짓 제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힘당 여러분께 고합니다. 제보자 박시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청공의 안가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청공과 신경혜 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4명이 회동했던 그 평창동 안가 옥세 회동 사건을 특별 수사를 하셔서 그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별 문제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지금도 국힘당은 믿고 구부 매체는 계속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니 국힘당 여러분은 지금도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무성 논란을 이번 기회에 발본 세곤한다는 심정으로 청공의 국정농단을 특검에 회부해서 특검을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